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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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뭐 도착해서 외국할 만한 거 없나 찾느라고 말간 우위가 좀 이런 소리가 여러분이 직접 영상이 있었으면 딱 누굽니까 그때 유서 대표라는 강주군 딱 그것처럼 몰아가지고 엄포한 사람을 잡을 뻔 직접 영상이 확인이 안 됐으면 엮으시고 가지고 그랬으면 여기까지 일단 하시고 나가시다가 시장님께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나가 계시죠 잠시만요 나머지 분들도 나가 계시죠 잠깐만요 상황실 안에서 일단 나간다고 하고 다시 들어오고 싶으니까 갈게요 일단 뭐 배우는 하셔야 되겠죠 다 버려도 되는데 마르신 마르신 아이고 아이고 으 으 그 코스 망했습니까 네 알칭 시작입니다 아구 신경살 아주 에서 이거 좀 머릿속 마냥이 됐네요 아 hy ㄲ 아 안지져야 돼요. 별로 안지져요. 저희가 오늘은 원래 평생 살게 안 모시는데 오늘은 지금 뭐 현 상황인가요?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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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하지 않다고요. 내일 뭐 하는 걸 검토해봤다고? 내일 모레. 모레까지가 영장 기한인데요. 우리 사람들이 포기를 안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아마 체분실을 덮으려고 아마 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정상적인 상식적인 판단이라면 영장 집행을 못 할 것은 일반 국민적 상식인데도 아마 그런 비리를 덮으려고 아마 물을 일으키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확히는 내일 모레까지는? 모레. 모레. 25일 날 24시까지. 24시까지? 네. 이틀간. 네. 이틀간. 지금 부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특검이 필요합니다. 그 분실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영장이 내용이 아직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다. 공개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영장을 유족하고 협의하라고 해놓고 유족한테 안 보여주는 게 무슨 시간이냐. 오늘도 공개를 하지 않고 갔어요. 유족하고 만나긴 했습니다. 난 급을 했습니다. 유족하고는 부검을 얻지 않으면 일단 사인은 분명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유족의 도움이 유족이 원하지 않는 일을 어떻게 부처에 강행할 이유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인을, 사인이 불분명한 것입니다. 그 사인을 밝히기 위한 것인데 지금까지 그 당시의 동영상이라든지 이제 그 위력이라든지 공격들이 다 밝혀진 상황에서 사인이라는 의문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뭐 정말 그냥 말하고 변사, 변사사건일 때 궁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데다가 누군다나 당시에 밝혀지지 않았던 이게 몇 가지 있잖아요. 물대피 위력 소지입니다. 그 다음에 경찰이 그동안 몇 가지 은폐하거나 주작했던 것들이 지금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황이 변화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영장이 경찰은 반환을 해야 되고 법원은 다시 취소했거든요. 그런 상황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것에 대해서 국회나 변호사들에게 저는 의문이 좀 피곤할 것 같거든요. 그 항고는 안 그래도 알아봤는데 물어봤는데 영장 집행이 되는 상황에서는 항고를 한 사례도 있고 할 수 있는데 발굴 통해 그러니까 영장을 제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집중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고가 어렵다. 민망적으로 아무도 알아보라고요. 영장 기사님들 제시하게 되면 중앙고를 하려고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가주십시오. 나가실 때 시장님들도 앞에서 입장 얘기하실 테니까요. 평상시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고요. 열린 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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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여러분들도 보낼게요. 네. 그럴게요. 네. 네. 예